자, 4번 문제. 4번 문제가 회로망 문제인데 회로망을 풀면 여러 가지죠. 자, 이거 어떤 걸 풀까요? 뭐 중체벌류도 괜찮고, KCR도 괜찮고, KVL도 괜찮고, 근데 그런 방법들은 잘못 선택하면 문제풀이가 상당히 복잡해져요.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태분항, 노튼, 등가변환. 자, 이 문제풀이는 태분항, 회로, 노튼, 회로, 등가변환. 그게 좀 쉬울 것 같아요. 제가 회로망에서 할 때 이 기법을 많이 쓰거든요. 상당히 편리하니까. 그러면 태분항, 노튼, 등가변환이 뭐야? 태분항이라는 것은, 태분항 회로는 여기 저항이 있고, 이렇게 여기 전압이 있고, 이게 태분항 회로예요. 노튼 회로는요. 전압의 반대는 전류, 저항 직렬 연결의 반대는 병렬. 얘가 노튼 회로가 되는 거죠. 이 두 회로는 서로 마음대로 왔다 갔다 바꿀 수 있다는 거. 그러면 태분항, 자, 여기 보면 태분항 회로죠. 사실 이 문제가요. 출제자가 약간 어폐가 있게끔 출제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전압이 있잖아. 전압 극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예 이렇게 그리든가. 이렇게 그리면 플러스, 마이너스 없다 하더라도 이쪽이 플러스, 이쪽이 마이너스는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 이렇게 표시를 한 거야. 화살표로. 그럼 어느 쪽이 플러스예요? 문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기 없잖아요. 자, 이럴 때는 항상 우리가 회로에서 이쪽 하단부. 여기가 접지 쪽이거든요. 항상 이쪽이 접지 쪽이야. 얘가 마이너스 쪽이야. 마이너스. 그러면 문제 표시가 없어서 조금 문제 논란의 요지가 있을 법도 한 문제지만 시험장에서 어, 플러스, 마이너스는 없어서 못 풀었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표시기 없을 때는 통상적으로 이쪽이 마이너스고 이쪽이 플러스 행하시면 돼요. 그게 문제 풀이하는 하나의 기법이죠. 그런데 사실은 출제자가 명확하게 제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죠? 태블랑 노튼. 등가 변환. 이거 내가 표시한 이 부분. 이거 태블랑 회로잖아요. 전압과 전륜 직렬 연결. 이거 노튼을 바꿔볼게요. 그럼 노튼을 바꾸면 어떻게 돼요? 전화번호는 전륜으로 바꿀 수 있고. 저항이 1옴이야. 전압이 27V야. 그러면 I는 R브레브위. 1분의 27V니까 얘는 27A. 우리가 플러스로 했으니까 화살표가 절반의 위쪽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저항은요. 1옴 저항은 직렬이 병렬로. 이걸 갖다가 태블랑 노튼을 바꿔 그린 거죠. 그 다음에 이건 그대로 놔야지. 그러면 얘가 4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는 그대로 표시하면 돼요. 그 다음에 중간에 얘가 20옴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을 봤더니 얘는 또 뭐예요? 또. 얘는 또 노튼 외로야. 근데 주의할 점이 화살표가 밑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럼 밑으로 돼 있으면은 이거 태블랑 고치면요. 자, 5옴 저항은 직렬으로 가면 돼. 이렇게 직렬으로 가면 돼요. 얘가 5옴. 그 다음에 전류원은 전화번으로. 근데 화살표가 밑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위에가 마이너스, 밑에가 플러스라고 표시해 줘야죠. 이거 극성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6옴파의 5옴이니까. V는 IR. 6 곱하기 5니까. 얘가 30볼트가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원래 주어진 회로에서 왼쪽의 태블랑을 노톤으로 바꿨고. 오른쪽의 노톤을 태블랑 바꾼 거예요. 자, 그럼 얘는요. 얘는 일단 이거 합성할 수 있죠. 저항의 병렬이니까. 저항 병렬 합성하면요. 이 전체정 R은 1 곱하기 4 1브라 4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얘는 5분의 4가 되겠지. 5분의 4는 몇이야? 0.8옴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저항을 합성한 거 전류원 그대로 놓고 얘가 27암페하고 두 개의 병렬저항을 합성했더니 이 값이 몇이 나왔어요? 0.8옴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위에 직렬로 20옴 그대로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자, 이거 그대로 쓰면 되겠죠. 그렇죠? 그대로 하면 얘가 5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전압이 30볼트가 된 거야.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보세요. 여기가 뭐예요? 바로 이거잖아. 노트네로란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얘를 갖다가 뭐 역으로 태본화는 고치자. 저걸로 고치자. 그럼 어떻게 돼요? 화살표가 우측이 돼 있으니까 전압격성 위에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고 27암페에 0.8옴이에요. V는 아이야. 이거하고 이거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곱해봤더니 몇 나오냐면 27암페에 0.8옴을 곱해봤더니 21.6 나와요. 따라서 얘가 21.6볼트가 나오는 거고 얘 병렬은 이제 직률로 가면 되겠죠. 그죠? 얘가 0.8옴으로 직률로 가면 되는 거야. 자, 그 상태에서 중간에 20옴 들어가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이쪽 그대로 그리게 되면 얘가 5옴이 되는 거고 마이너스, 플러스로 해서 뭐요? 얘가 30볼트죠. 그러니까 문제에 주어진 그림을 태블랑 노튼 등가변에서 이렇게 바꿀 수 있잖아. 이러면 이제 쉬워지는 거지, 풀이가. 자, 얘가 플러스, 마이너스. 얘가 마이너스, 플러스야. 가급성이잖아요. 전류가 똑같은 걸 그럴 거 아니야. 그러면 일단은 회로에 흐르는 전체줄로 i는 i는 r분의 v더라. r은요. 요저항, 요저항, 요저항 3개가 직렬이니까 0.8 플러스 20 플러스 5 그 다음에 이 두 전압은 가급성이니까 21.6 플러스 30이 되는 거죠. 그러면 회로에 흐르는 전체줄로 몇 나오냐면 2암페아 나와요. 2암페아 이 정도 계산해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최종적인 정답은요. 소비전력이니까 특히 20옴의 저항에 소비전력을요. p는 p는 i제곱 r 그러면 i는 2의 제곱이고 어느 부분에 20옴 저항에만 흐르는 생기는 소비전력 그럼 20옴 그러면 얘가 2는 4 4에다가 20이니까 얘는 80와트 되겠네. 물론 요 문제 태브랑, 노튼, 등가별함 말고 뭐 중첩이라든가 그죠? 뭐 KCL이라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풀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풀이 방법이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태브랑, 노튼, 등가별함을 좀 연습해서 푸는 게 좋지 않을까 그죠? 그 태브랑과 노튼을 적절하게 등가별함을 하는 방법을 제가 볼 때 여러분이 익히시는 게 이런 문제 나왔을 때 풀이가 되게 쉬워져요. 그렇죠? 네. 네.